네 구독자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시장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 방향으로 또 변화하게 될 것인지 여러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중요한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주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pc 지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그리고 미국 gdp가 발표가 되는데 그 두가지 지표들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뭐 나스닥과 s&p500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사실은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제 그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발언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유명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훈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훈 총재도 맞다 시장이 뭔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훈 총재는 파월 의장과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전망은 내년 1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3월과 5월에도 지금 연준 FMC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 차례 0.25%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있고요. 지금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동결에 대한 의견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5월에는 금리를 무조건 인하를 할 텐데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결정될 것이다. 자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0.5%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2.6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추세들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늘 강조를 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구간들 즉 과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던 그 구간들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했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구간들로 접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안심을 하시면 안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터치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그 구간들을 뚫어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국면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이 구간들에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기술적인 분석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2.8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드리움은 0.66%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간만에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크게 장대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53.53%입니다. 공포미 탐욕 지수도 지금 8개단 한 번에 상승을 해서 지금 그리드의 단계, 탐욕 단계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45K, 44.7K 부근에서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가격 상단 43K에서도 지금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굉장히 촘촘하게 저항 영역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거침없이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매수벽 이 구간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이 41K 하단으로 해서 지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두께는 두껍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의 어떤 의지들이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요. 이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지금 던져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던지고 이제 이후에는 지금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고래가 관망하는 동안에 두 번째로 큰 규모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는 물량을 지금 주워 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종 뉴스들과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지금 아크인베스트가 S1 양식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아크 같은 경우는 수차례 S1 양식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블랙락과도 가장 활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크가 수정한 부분의 가장 핵심은요. 이 SEC가 요구하고 있는 이 현금 흐름 창출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E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EC에다가 사실상 좀 항복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 지금 인베스코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수정안을 제출한 회사들은 현금 흐름 기반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양보하지 않고 SEC와 타협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블랙락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SEC와 어떤 서로 간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요게 ETF의 마지막 변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신청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12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되면서 이제 5월 달로 최종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날짜는 아마도 5월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근거가 바로 요 바네크와 그리고 이 아크인베스트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마지막 승인 최종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지금 SEC의 여러가지 어떤 의도들 때문에 속 시원하게 좀 흐름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스케일의 CEO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30조 달러 한화로는 거의 3경이 넘는 돈입니다. 거의 4경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에 다수의 BTF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의 정치 후원회인 이 페어쉐이크와 산하의 슈퍼팩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올 4분기에 7,800만 달러의 모금을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리더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 산업과 그리고 어떤 여러가지 영향력들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보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내년에는 의회 선거에서 이 블록체인 지지 정치인을 후원하는데 이 돈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페어쉐이크가 모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만약에 이런 후원들이 더 공고화되고 더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면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SEC가 함부로 이 산업을 갖다가 임의대로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 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2023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은 올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어떤 가능성들을 최대한 많이 열어두었다면은 2024년, 2025년에는 그 결실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년 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 가격의 흐름들과 지금 이 시장의 어떤 가격들이 지지부진했던 여러가지 상황들의 어떤 이유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만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분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젠 그 색깔이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한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물량을 던져내는 동안 두 번째로 큰 규모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들은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주체들도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손박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면은 이 던져내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인지도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음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 역전을 당한 거죠. 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 김치 프리미엄 김프와 거의 유사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좀 내려보면은 지금 이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투자 기관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상황들은 미국의 기관들이 끌어올려 놓고 다시 미국의 기관들이 또 다시 매돌하고 이런 물량들, 본인들이 북치고 당구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에는 어떤 본인들의 방향성에 대한 의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족한 물량들을 더 주우려는 의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를 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봤던 만큼 우리가 내년이 되면은 다시 기관들의 흐름들은 더 많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정 구간을 겪고 나면은 내년의 전망은 굉장히 분리시하게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건요. 최근에 신규 주소 생성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들이 주도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신규 주소가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 것들과 또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었다라는 걸 보면은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관의 자본들 위주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 코인시어스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어떤 유출 전환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일어나다가 이번에 이제 12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산별로는 비트코인에서 3280만 달러로 가장 많이 나갔고요. 이드리움에서도 430만 달러가 지금 빠져나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솔라나와 지금 리플과 카르다노로는 지금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알트코인들 그 중에서도 이드리움을 제외한 토탈3가 더 많이 확대됐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져나간 건요. 코인시어스에서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분위기가 역전된 것은 아니고 지금 차익 실현을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 본인들의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만큼 건전한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지금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해시레이트가 가격이 꺾였지만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의 수수료도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은 뭐 단기적으로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꺾이는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상황들을 좀 보면요. 지금 가격이 어제 여기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이 구간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가장 많은 물량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구간에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에 하향이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187만 주소가 지금 73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주소들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렉스가 진행됐을 때 이 주소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더 거침없이 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구간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두께가 얕기 때문에 사실 늘 강조드리지만 매수세가 이 기관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구간들은 굉장히 쉽게 돌팔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연말에 어떤 움직임들과 그리고 어떤 기관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리스크 해지 측면에서 흐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어제 상황에서는 이 구간에서 사실 이 두 얇은 벽들을 뚫고 내려가서 이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7.9K가 이 구간이죠.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무려 128만 주소가 55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후의 흐름들은 지금 매수세와 매조세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탈환 영역은 45.4K를 얼른 뚫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2022년 7월 20일 정도에 형성된 이 구간에 지금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지 못하면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제 다행히 어제보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구간들을 뚫어내지 못하면 다시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그 다음 온체인상의 주요 저항 영역은 56.7K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을 때는 39K, 36K, 33K 순서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을 지금 온체인상으로는 뚫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 현물시장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위에 어떤 대량의 공급 압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44에서 45K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구간들 그리고 이 바로 상당 구간들까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22MA가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서 지금 이 추세선 상단으로 좀 이탈하는 움직임들을 현 시점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하락 추세들이 모멘텀을 좀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분리시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더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자 RSI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지만 지금 중간 영역에서 조금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두 어떤 움직임들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음 목표지는 계속해서 지금 동일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44.7K까지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또 하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40K와 지금 37.9K를 지금 터치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열려있다.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지금 등장했던 게 뭐냐 하면은 GME의 갭을 메꾸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커뮤니티에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GME의 갭을 만들어 놓고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갭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 구간을 메꾸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의 가격이 39.7K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까지 가지 않고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상황을 반대로 보는 관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Y코 패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ZTES나 완벽한 진입 시점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구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반드시 오면 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개인의 어떤 투자 원칙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산을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정말 매입 타이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